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구정질문 처리 결과 보고했건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시각 장애인을 위한 현장에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